사장님 식사하고 오세요. 어 그래 그래 배고파요. 어머 여보 아유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. 도시락 배달. 막 저녁 먹으려 가려던 참이었는데 오시려면 좀 일찍 오셔서 저까지 먹게 해주시지. 벌써 먹었어요. 종량까지 생각해서 3인분 맛있게 만들어 왔는데. 아줌마가 아니라 여보가 만들었다고요? 옛날에 박우경 씨가 나한테 도시락 싸준 게 생각나서. 아줌마 구박 받아가며 열심히 만들었어. 아 그 아줌마 구박 장난 아닌데 우리 여보는 성격도 좋아. 근데 이렇게 귀한 걸 정량을 줄 순 없지. 종량아 너 오늘 일찍 퇴근해라 어? 이렇게 일찍요? 안 바뀌기 전에 빨리 퇴근해야지. 빨리 가. 뭘 맛있게 해 왔나 궁금하네. 짜잔. 어머 이게 내 얼굴이에요? 내가 박우경 씨 엄청 그리워하면서 만들었어.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줘. 여보 정말 감동이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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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